오카리나 연주 평일은 퇴근하면 저녁 6시가 늦기 때문에 오카리나 소리가 색소폰 소리처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악기 연주를 안 하는게 에티켓이겠죠 2위 같은 경우는 전자 악기이기 때문에 헤드폰으로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도 2위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2위는 평일날 연주하고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싶으면 이제 휴일에 이렇게 제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주할 곡은 예전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OST로 여러가지 음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김유나의 길입니다 아 이 음악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아마 이 길을 오카리나로 연주한 사람은 유튜브에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유나의 길 오카리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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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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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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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